인품룡들이 있어? 네 이런 부리마 배열이 성기계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일단 가볼까 쟤 키가 되게 작다 근데 키가 작은 것은 얘들은 별 의미가 없나? 분화로써는 괜찮죠 원래 이 목수국이 키에 따라서 꽃이 피는 게 있고 안 피는 게 있대요 그 본인 적정 키가 돼야 된대요 근데 얘는 이 키에도 꽃이 올라온다는 거니까 일단은 일단 한번 봐볼까 근데 우리가 왜 선발을 했지?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이 수영을 보고 선발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이렇게 약간 컴팩트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올라가서 근데 어 퍼지지 않아서 꽃은 안 예쁘다 아직은 아직은 앞으로도 안 예쁠 것 같습니다